행복의 에너지 많은 분들에게 책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해주시죠 아주 출판계의 마당관이십니다 권선복 대표님 가족들 나와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애쓰시면 돼요 행복이 생성된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주판 행복의 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어느새 무술련이 65일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상 받으시는 분 또 격려해주러 오신 분 모두한테 무술련 더 술술술 마무리 잘 되시고 2019년은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기해년에는 저도 하시는 일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